네, 안녕하세요. 수능국어 YES! 제가 유능식이어서 이렇게 S라고 써놨고요. 오늘은 제가 옥탑방 국어팀 내에 있는 유능식이라는 사람으로서 수능국어에 대한 어떤 질문, 그 다음에 어떤 저만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세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해랑 무엇인가. 요새 수능국어 자체가 이해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해의 기준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거 되게 많이 보셨죠? 수능국어 보통 독서 맨 위에, 아니면 문학 맨 위에, 화장 맨 위에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요, 수능국어 교제를 지필하고 있고요. 이제 예비 국어 강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옥탑방 국어라는 팀으로서 수능국어 교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3월에서 4월 이때쯤에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좀 필요한 것들을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사 대비 시기도 똑같아요.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르비 클래스라는 곳에서 인강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의 사전적 정의인데 제가 저도 잘 몰랐어요. 찾아봤는데 이제 뭐 깨달아, 알다,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사전적 정의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깨달아 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거겠죠. 이 이해라는 것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딱 나눠놨냐면 저희가 이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죠. 수능국어, 영어, 저희 인간관계 등등 근데 수능국어에서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기준이 잘 안 잡혀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대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수능국어랑 국어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제가 이걸 왜 비교하냐면 요새 제가 교재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대도 좀 찾아보고 요새 기조들을 한번 보니까 이 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시점에서는 지문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바로 수능국어에 대한 이해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요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에디슨이 했던 말이죠.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99%의 땀, 피, 피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그리고 1%의 영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아요. 수능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99%의 무언가와 1%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도. 봐봐요. 99%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1% 수능국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수능국어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없으세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문을 아무리 공부해도요. 문제에 대한 이해라던가 문제를 향한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 100%를 달성할 수 없으세요. 저희가 많이들 좋아하는 축구를 내시로 들어도 내가 아무리 기초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축구에 대한 연습도 기본기도 많이 해도 축구에 대한 어떤 이해라던가 상대편 전술로 인한 내 전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이길 수 없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국어에 대한 것만 강조하면 절대 수능국어에 대한 거를 이렇게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국어에 대한 범위가 더 넓거든요. 수능국어가 더 좁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문을 아무리 잘 읽어도 문제에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여기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1% 수능국어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가달라라는 말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의 대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 1%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국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독해와 이해의 대상 그 다음에 방식, 정도를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겠죠. 이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1%를 잘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해의 방식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해의 방식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수능국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어와 국어에 비교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어와 국어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우리 국어는 뭐죠? 모국어죠. 국어는 여러분 모국어예요. 모국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어휘들을 만났을 때 이것들을 모르더라도 어디서 들어봤고 이거랑 이거랑 합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하게 여러분들을 할 때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거의 처음 할 때 영어 공부를 거의 처음 할 때 이제 임영학 선생님께 배웠었는데 인간으로 배웠었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 제일 긴 단어래요. 영어에서 제일 긴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시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물음표 찍고 겁나고 두렵나요? 아니죠. 실제 독해 때 아 이거는 병이다 정도로만 가져가실 거란 말이야. 왜? 지문 자체에서 이거는 병이야. 그리고 이 병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 그럼 이 다음부터 뭐 얘기 나오겠어요? 두 가지 원인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오겠죠. 영어는 이게 돼. 근데 국어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돼. 왜? 아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게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예시 뒤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잠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만 잘 가져가 주시고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인데 이건 제가 실제로 최근에 문제 풀고 있는 탭스라는 곳에서 가져온 건데 좀 변형을 하긴 했어요. 좀 잘라낼 건 잘라냈는데 잘 봐 보세요. 뭐 물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있답니다. 물은 이거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아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 단어를 몰랐는데 제가 이 문제는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맞췄냐면 물은 요거래. 근데 요건 모르겠는데 뒤에 end가 있는 거야. 아 그럼 그냥 뒤에 걸로 한번 이해해보자. 물은 포함한다. 불순물을. 아 뭐 이것도 불순물을 포함한다는 얘긴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에서는? 영어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국어에서는 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음으로 못 넘어가고 여기서 물은표를 찍는 경향이 너무 많아. 이거를 좀 고쳐달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인데 뭐의 형태로? 뭐 솔루시라는 형태로 포함된대요. 포함한대요. 근데 요것도 좀 중요한데 잘 봐요. 이 솔루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뭐 모르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지문 자체에서 이 솔루시 뭔지 바로 뒤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좀 낯선 어휘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보통 두 가지 행동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 체크만 하고 넘어간다. 두 번째는 끝까지 끌고 간다. 기준이 있습니다.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A라는 단어 자체를 아 소금과 비슷한 거구나 뭐 이걸 가지고 있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실 거야. 어디서는 영어에서는 근데 국어에서는 와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이건 또 이거네 되게 어려워하고 물음표 찍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읽을 때 제가 처음에 영어를 독해한 것처럼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국어에도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국어에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봅시다. 작년 수능 지문 중에 하나예요.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행동강령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법령의 조문이 이걸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대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배경 지식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절대 다 안 나와요. 무조건 모르는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럴 때마다 다 못 푸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라는 거예요. 아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구나. 뭔지 몰라도 정확히 몰라서 상관없어. 그냥 A는 아니구나. 근데 왜 아니야?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구나.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불확정 개념? 아 뭔가 확정되지 않은 개념인가? 아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던지지 말란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앞에서 수식어를 통해서 이 불확정 개념이 뭔지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이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불확정 개념이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꾸 지문 내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독해를 할 때도 내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법령의 조문은 이걸로 구성되는데 이게 A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B 때문에.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뭐 다 B라고 읽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것들은 가져가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제가 아까 솔루시라는 거 얘기하면서 지문에서 중요하게 가져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져가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손해배상을 받아서 예정하는 그런 금액인가? 이런 생각을 좀 접어두세요. 분명히 지금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죠. 그냥 이거는 위약금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약금의 뜻을 몰랐다. 이건 공부를 하셔야겠죠. 위약금 정도는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잘 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건 이거예요. 이게 위약금의 일종인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 안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A랑 B라고 쓸게요. 손해배상 예정액을 A라고 쓰고 위약벌을 B라고 쓸게요. 지문의 초반부에서 어떤 대상을 두 개로 나눈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태까지 문제를 그렇게 출제해 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끝에 내려가면서 이것들을 계속 비교하죠. 문제로도 출제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행동들은 불확정 개념이 뭔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배상에서 예정하네.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위약금의 일종인데 이럴 때 지금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위약금이네. 그럼 내가 이거 두 개 잘 비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언어 그 자체로 좀 받아들여주시면서 글을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하게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하게 읽어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좀 오셨을 것 같아요.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야? 너무 별것도 아닌데?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약간 강약이라고 여러분들 가져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뜻이죠. 약한 거에 강하게 강한 거는 약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주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읽은 것 같은 거 있죠? 아까 그런 거 쉽잖아. 위약금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랑 위약벌이 있다. 이거 너무 쉽죠? 이 대상이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어? 그럼 이거 두 개 대상 나눠줬네? 강하게 읽어주시고 근데 뭐 불확정 개념이 뭐지? 근데 불확정 개념이 이건에 약하게 읽어주시고 약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주셔야 돼요. 이 기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건 약하게 약한 건 강하게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왜 했냐면 우리 수능 국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실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는 분들은 요새는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읽어요. 뭐 이거 70% 이거 30%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평균적으로 80, 20이 될 때도 있고요. 지문이 좀 어렵다. 그러면 60, 40이 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해요. 근데 기본 틀은 이겁니다. 기본 틀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 푸세요. 지문을 읽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제가 아까 뭐 불확정 개념은 이렇게 드라이하게 읽고 되고 오히려 위약금 같은 경우에 두 개 대상 나눴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렇게 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 방향성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뭐를 잘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공부와 관련된 얘기였죠. 방금 말씀드린 거. 공부를 할 때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강하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에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실전에서의 얘기예요. 실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요거는 잘 하실 거야. 근데 생각보다 요거를 안 해요.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제발 요거를 조금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문을 읽고 문제로 갔을 때 문제 속에서 어떤 선지를 딱 읽었어. 근데 그 선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근데 자꾸 이 문제의 눈이 머무르거나 눈이 위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게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돌아가시면 돼요. 대신에 제대로 돌아가야겠죠. 요거. 요 과정. 내가 눈을 문제에서 지문으로 돌리는 요 과정. 요 과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어디서? 실전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공부와 실전 상황에서 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데 여러분들 물음에 답하실 때 글을 뺏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 없잖아. 그런 얘기 없으니까 물음에 답하는 그 순간에도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수능 국어에서 계속 잘 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 지문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뭔지 예시로 한번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예시로 한번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예시로 한번 들어서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써놨던 거를 좀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같은 경우에 뭐랑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예정액이랑 손해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위약, 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공통된 대상 공통된 큰 범주 내에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제가 잘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수능에서 똑같이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위약금 뿐만이 아니라 행정법령의 근거와 행정작용을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본명의 지문에서 뭐랑 뭐로 재량과 기속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었는데 왜 정답이었냐면 기속행위인 경우가 아니라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답이었어요. 어? 뭐야 너무 쉽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하나의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 두 개의 특성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정말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작용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집중해서 읽었고 위약금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집중해서 읽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나? 오히려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약한 부분이야. 근데 우리가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지. 왜? 문제에서 그걸 많이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선지를 예시로 가져왔고 그 밑에 있는 선지는 이제 15번 문제였죠. 15번 문제로 실제로 어려웠던 선지예요. 이 4번 선지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인데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작년에 수업을 하거나 할 때 과학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시랑 추가 정보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벽한 1등급 100분이 100이 될 게 아니라면 이거는 사실 놓치셔도 돼. 왜? 이거는 보기 문제라던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건 볼게요. 코끼리에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 치료제 허용량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냐고 하냐면 지문의 거의 막판에 나와요. 지문의 거의 막판에. 근데 과학 지문은 진짜 이 막판에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냥 거기서 굳이 치료제 허용량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문제 출제하려고. 그러니까 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일로 넘어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 이거 나오겠다. 그럼 이따가 나오면 한번 다시 쳐다봐야지. 치료제 허용량과 관련된 내용이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독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강한 건? 오히려 약하게 읽어달라고. 이해됐죠? 예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문의 초반부에 분명히 막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막 E, W, W 하면서 너무 많은 비교를 치면서 예시를 갑자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독해를 만약에 멈추신다? 그러면 이 문제 말고 다르게 좀 쉽게 출제된 문제를 못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문제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됐으니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그때 눈 돌리겠다. 그때 생각하겠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학에서 예시가 나왔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라고 많이 나오죠?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뭐 증가하는 경우였으면 감소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여태까지 평가원이 2015학년도부터 좋아했었던 형태였어요. 15, 14학년도부터.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돌리셔야 돼. 그리고 실전 독해 때는 약하게 읽어주시면서 이해되셨죠? 왜 이렇게 해야 돼?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문제를 봐달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볼게요. 두 개만 더 볼 건데 제가 아까 대상을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나눌 때 대상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때 이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비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교를 하려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비교하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건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 뭐 그런 느낌? 이것도 똑같았어요. 기업과 니은은 지문 속에서 직접법, 관접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연령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문 속에 재정의한 부분이었어요. 아, 그럼 난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지문에서 대상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대상의 공통점이 뭔지, 뿌리가 뭔지를 꼭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 준 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이 7번 같은 경우도 똑같았어요. 오답률 1위였던 문제인데 이제 A와 B가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기 문제를 풀 때 보기에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보기 문제를 풀 때 지문에서 이 A와 B가 뭔데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이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지문에서 A와 B가 뭐였는지 체크 딱 해주고 어? 근데 분명히 1보다 작으면 뭔가에 이게 붙어야 되는데? 0.67일 수도 있고 0.75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만 써도 되나? 근데 지문의 초반부에서 분명히 체중과 체중의 0.67승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놔요. 과학 지문에서는 여러분 과학 지문에서는 이런 식의 자잘한 언어 대립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왜? 오답률 1위로 출제됐고 이거 전에도 이미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 이런 문장이 써있으면 너무 읽기 싫죠? 읽기 싫으니... 아, 읽기 쉬우니까 오히려 너무 약하게 읽어. 약한 거를 약하게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오히려 조금 나한테 쉽지만 문제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강하게 읽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일단 제가 PPT가 계속 거꾸로 가네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4개의 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고 앞으로도 문제 속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문에서 강하게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수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와 실험적 방법에서는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이 두 가지 선지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예요. 어디서? 2023년도 6월 평가원에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혈전이 형성되면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데 글을 읽을 때 문제 속에서 분명히 혈병이라는 것을 벽에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혈관 벽 그 다음에 혈관 속에 대한 얘기를 혈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두기는 분명히 다른 거였죠. 근데 혈액의 손실을 막는 건 혈병 그러니까 벽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성되면 섬유수 그물이 뭉치는가? 아니에요. 이 방향이에요. 지문 속에서 분명히 섬유수 그물이 뭉쳐서 혈병이 생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순서가 쓰여 있죠. 여러분 순서가 출제되면 그 순서를 반대로 엮어서 출제한다. 개념을 나눴는데 개념을 반대로 엮는다. 이런 것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골랐어요. 왜? 사건의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를 지문 속으로 눈을 안 돌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아 전후변아 비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맞았다고 한 거야. 근데 지문 속에서 사건 임금의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는 이거는 분명히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전후를 비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 개념을 재정의해주고 있고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냥 풀고 틀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꼭 일단 가져가 주시고 왜냐면 작년에 좀 키포인트들을 제가 가져온 거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문제를 가지고 좀 지문을 연구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네. 문제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네. 그럼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이게 이해의 방식 정도 대상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 요새 지문에 대한 게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읽는 거를 많이 놓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는 혼자 기출 분석을 하실 때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 왜 묻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문으로 향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앞으로입니다. 제가 앞으로 무슨 행보를 갈지 교재를 출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그 다음에 인강도 이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강을 이때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이름이 이제 유능식이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 그러니까 큰 틀 자체도 Y, E, S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럼 친구 중에 Y 보내는 애가 있었어요. 왜? 그래서 이 Y를 그냥 Y 그 자체로 이제 물음표입니다. 왜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가 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 다음 왜 기출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지 그럼 우리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던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3월 말에 제일 먼저 오픈을 할 거고 그렇다고 기출만 다루느냐 아닙니다. 기출만 다루면 3월 이후에 공부할 때 좀 뭔가 지적탐구욕이 좀 줄겠죠. 그래서 기출뿐만이 아니라 비기출도 가져갈 예상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으면 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겠죠. Exactly.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또 체육교육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exercise 좀 운동하고 훈련하는 그런 느낌 좀 더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 9월 이후가 되겠죠. 9월 이후에는 정말 이제는 80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돼요. 독서, 문학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스피드 그 다음에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이 커리를 준비하겠다라는 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구성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해라. 지문을 이해할 때 그냥 깊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영어처럼 받아들여 달라.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수능 국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들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